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40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겠습니다. The sharpest, 더 최상급이죠. 가장 날카로운 블레이드, 칼. 블레이드는 뭐 칼이라고 하면 원래는 좀 좀 블레이드는 거미라고 하는 게 좋죠. 자, 인히스토리 역사상 가장 강했던 칼은 자, world not made of. 만들어진 게 아닌데 철. 로써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 데이는 뭐냐면 블레이드겠죠. 이 칼들은 원래 크래프트는 공예란 뜻으로 잘 쓰이죠. 만들어졌다. 그래서 pp 수동으로 써야 돼요. 다우젠스. 수천 년 전에. 자, from. 자, naturally occurring.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 material. material. 어이구.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material. 물질. 자, 물질인데. 자, 홀드 과거 분사죠. 여기서는. material 수식해져는 obsidian. 흑요석. 와, 성공했습니다. 자, 디스. 제프 블랙은 제시의 의사는 완전 까만 완전 까만 미네랄 무기질. 무기질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더 해석은 광석. 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이 광석은 동사가에서 forms에요. forms는 형성되는데 이 라바는 용암. 자, 용암의 흐름으로부터. 오브 액티브 볼케이너스는 활화산.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니까. 활화산으로. 더 rapid cooling of this material까지. 빠른 쿨링. 냉각이죠. 냉각인데. 이 물질의 냉각은 means. 의미에요. it은 이 물질이 solidifies 된다고 고체화. 자, 고체화되게 되는데. with a very few crystal. 크리스탈은 여기서는 보석 크리스탈보다는 결정. 결정이 매우 작게. 결정이 많으면은 더 밀도가 낮아지겠죠. 순수 밀도란 말이죠. it is hard. 이것은 딱딱하고 자, 그 다음. 브레이크블. 잘 부서지고. 자, 그 다음. 데오폴. 또 빈칸 주의하시고. 네모칸. 자, 그러므로 브레이크스. 부서지는데 매우 샤프 피스스로. 날카로운 조각돌로 부서져요. 자, 네모가성. 자, 인펠. 또 빈칸 나왔네요. 사실상. 자, 웰 크래프티드. 잘 만들어진 옵시디언. 이 흑요속으로 된 블레이드. 칼날들은 are said to be. 그래서 말해진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표현은 얘는 뭐라고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many times는 배란 뜻이에요. 그래서는 몇 배나 더 샤프. 다 날카로운 데 된 현대. 현대. 네, 설지컬은 수술용 매스. 스카프스. 왜냐하면 수술용 매스보다. 자, I know. 나 알겠어. 자, what you are thinking. 너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왔들어가야 돼요. 더 띵 미치. 선행석방 관계대무사. 자, 만약에 흑요속이 so great. 그렇게 좋다면 how come? 그래서 how come은 why의 뜻입니다. 왜? doctors don't make. 만들지 않을까. 매스를 아웃오븐에서 from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from이시마라는 것은 당연히 없이 뒤엔 흑요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흑요속으로부터 왜 안 만들까. 자, 이분도 빈칸 주의하시고 자, 비록 엣지는 칼날 끝이니까 칼날이라고 했어요. 칼날인데 이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흑요속이에요. 자, 흑요속이 produces 만드는 칼날이 주워 그 거지 이 세컨트는 그러면은 세컨트 노어는 이건 뭐 1등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2등이 아니라면 그냥 지격하자면 2등이 아니라면 나는 거의 1등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좋다면은 옵시디언 흑요속은 isn't the most 가장 아, 이 비록이네요. 비록 흑요속이 만다는 칼날이 뭐 1등에 가깝지만 2등은 아니지만 자, 옵시디언이 흑요속이라는 것은 isn't the most 가장 듀오로블 내구성 있는 자, 서브스턴트는 쓰는 물질 내구예요. 내구성이 있는 물질은 아니다. 잘 부서진단 말이에요. 자, 이 칩스 우리 포테이토 칩 먹으면 부서져 바삭 하면서 부서지고 그 다음 루저진은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저 이 칼날을 much more 비교했고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easily 쉽게 자, then 누구보다 애니메탈 다른 어떠한 금속보다 so 그래서 it has to be 동사원이요 돼야 돼 자, 이 흑요속은 has to be replaced 조동사 BPP로 봐주시면 돼요. 대 그러면은 대체 들어가네요. 대체 돼야 된다. frequently 까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가서 볼게요. 자, frequently 는 무슨 뜻을 하면 빈번하게 자, 그래서 it also difficult to 진지어 가지어 진지어를 썼죠. 그것은 또한 어려워 자, mess 플러스는 mess 엄청나게죠.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기 어려워 자,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죠. 그 다음은 메탈 금속으로 된 아이템과는 틀리게 어떤 금속이냐면 복수, 복수 종속초리도 복수 동사 that are made from 자, 몰드는 틀 아,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금속 금속이라고 그냥 틀 주조 틀이에요. 주조 틀 주조 틀로 만들어지는 어 금속과는 틀리게 그래서 요약하면 이분도 비록 흑여석의 칼날이란 것은 are known to be known to 동사원형 알려졌지만 be the sharpest 가장 날카롭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여석이란 것은 is not used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be used to 뒤에 동사원형 썼죠. 만드는데 이 mess를 수술용 mess를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아까 칩하게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서 윗글의 소재를 보시면은 흑여석은 이렇게 생겼고 옛날에 요걸로 화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선사시대 요걸 짧게 깨갖고 돌을 톡톡톡 쳐갖고 화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여석의 날카로움과 잘 부서지는 특징